아 아 해야 해요 했어요 맞아요 공부했어요 아이고 선생님이 바빠서 정신이 없어요 대화 2 대화 2 를 해야 해요 네 대화 2 를 해야 돼요 자 대화 2 진짜 가만히 있어보자 먼저 읽어볼까요 투이 투이 다니엘 수업이 군낭 후에 우리 반 친구들 한 번 모일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모두 모여서 재밌게 먹고 맛있는 음식도 같이 먹어요 그러면 제가 친구들한테 시간을 모여 볼게요 네 저요 그러면 제가 나중에 식당을 예약할게요 오케이 잘했어요 친구들 다니엘 친구들 따라하세요 같이 따라하세요 친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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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모일까요 한 번 모일까요 자 대화를 잘 들어 보세요 잘 들어 보세요 잘 들어 보세요 공바람 오스 공바람 오스 공바람 오스 수습 프로모션 오케이 네 오케이 자 잘 들어 보세요 자 보고 들으세요 보면서 보면서 들으세요 대화 2 대화 2 시험이 끝난 후에 우리 반 친구들 한 번 모일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모두 모여서 재미있게 놀고 맛있는 음식도 같이 먹어요 그러면 제가 친구들한테 시간을 물어볼게요 네 좋아요 그러면 나중에 제가 식당을 예약할게요 나중에 제가 제가 나중에 나중에 제가 다시 들으세요 다시 잘 들으세요 대화 2 시험이 끝난 후에 우리 반 친구들 한 번 모일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모두 모여서 재미있게 놀고 맛있는 음식도 같이 먹어요 그러면 제가 친구들한테 시간을 물어볼게요 네 좋아요 그러면 나중에 제가 식당을 예약할게요 자 잘 들려요? 잘 들려요? 그래요 괜찮아요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일단 시험이 끝나네요 시험 미안해요 미안해요 수업이 아니요 네 아 로꼬로꼬 시험 오케이 시험이 끝난 후에 끝난 후에 우리 반 친구들 한 번 모일까요 알까요? 이해할까요? 오케이 투이하고 타완하고 뭐 할거에요? 투이하고 타완하고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임에 대해 이야기해요? 모임에 대해 이야기해요 언제 모임을 언제 모임을 언제 모임을 언제 모임을 할거에요? 시험이 끝난 후에 시험이 끝난 후에 모임을 할거에요 맞아요? 네 맞아요 누가 시간을 물어요? 친구들에게 누가 시간을 물어요? 언제 할까요? 모임을 언제 할까요? 누가 물어요? 투이씨가 투이씨가 친구들한테 친구들한테 시간을 물어 볼거에요 맞아요? 누가 식당을 예약할거에요? 다완씨가 식당을 예약할게 다완씨가 식당을 예약할게요 아니에요 에스테파니 다완씨가 식당을 예약할 거에요 다완씨가 다완씨가 말했어요 다완씨가 말했어요 내가 내가 식당을 예약할게요 다완씨가 식당을 예약할게요 아니에요 다완씨가 식당을 예약할 다완씨가 예약할 거에요 다완씨가 예약할게요 말했어요 내가 내가 식당을 예약할게요 알겠어요 자 여러분 대화를 대화를 번역하기 전에 하기 전에 먼저 어휘와 표현, 모임 준비, 그리고 문법부터 공부할게요.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알겠어요. 문법부터 공부할 거예요, 여러분.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알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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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요. 뭐야? 자, 먼저 어휘를 알아야 돼요. 먼저 어휘를 알아야 돼요. 돼요, 여러분. 먼저 어휘를 알아야 돼요. 빠라, 따라독시라, 오케이? 알고 있는 어휘에 대해 선생님 녹음했어요? 네, 선생님. 알고 있는 어휘에 대해 체크표를 하고 그 뜻에 대해 말하세요. oh! 자, Tanner야. 네. Hz 준비 하다. preparar una reunión. preparar una, una reunión? ajá, 네. reunión. no R, no R, solo R. reunión, 네. reunión, ok. 준비하다가, 잘했어요. 자, Patricia. 시간을 정하라. ajá es establecer una hora. 다시 천천히 말해주세요. establecer una hora. o fijar. fijar una hora. 진짜. estable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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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fijar. fijar una hora. fij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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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주세요. por favor. 선생님도 스페인어 공부해야 돼요. 써주세요. 뭐라카노. 자, 장소를 oi ea akada 아니에요. ea ak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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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tabelecer fijar o poner establecer o fijar o poner una hora se pone una hora 네 se pone pongarse pongarse 자 시간을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você reservar 주치랑 contac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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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lguien si me contacto a karen me contacto a patricia me contactas a mí a qué salen la verdad a 사람 el chode had a la celda invitar a alguien invitar a alguien a invitar a alguien a invitar a alguien a invito a por hacer la 4 a mi casa 4 a ok para ser la cita o leo ah ok 아이, 로고, 에이재 자, 헤비는 못하, Vanessa 고brar una cuota 고brar? una cuota una cuota 구o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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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 네 우리 교체의 으蹄 governments 이게 belierte koorea no no tengo quanto hede o sea cobrará a cobrará cómo hablar o cómo hablar o cómo hablar o dinero se puede hablar dinero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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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요 자 다른 의식과 표현 네 누가 말할 수 있어요? 다른 의식과 표현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다녀? 음식을 준비하다 음식을 준비하다 모임을 준비할 때 음식도 같이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알겠어요 음식을 준비하다 우리 바라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케이 자 또 초대를 봤다 응? 다시 초대를 봤다 아 초대를 봤다 아 오케이 아 네 음식을 왜 이래 이거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다 초대를 받다 초대를 하다 초대를 하다 초대를 하다 안토니모 초대를 받다 알겠어요 여러분? 반대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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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반대 말 반대 말 초대를 하다 invitar a alguien 초대를 받다 어떻게 말해요? recibir una invitación recibir 아 아 알겠어요 초대를 받다 아 알겠어요 또 받으리자 참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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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임에 참석해야 돼요 맞아요 모임에 참석해야 돼요 초대를 받아야 돼요 초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갈 수 있어요 초대를 안 받았어요 초대를 안 받았어요 못 보게 돼 이런 알 알 알 알 알 참석하다 스팸말말은 뭐예요? 10시 zent dlatego 카족한 스팸링 같은 스팸링 스팸링 스팸 스팸링 스팸 스팸링 털링 스팸 스팸 스팸링 스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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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하다 닿 일정을 확인하라? 선생님 한국말 못 알아듣겠어 일동을 전 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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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 전 지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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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네 울 확인했다 일정을 확인하다 도하기하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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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하다 확인하다 일자 자 리얼 받침 리얼이에요 자 보란셀라 받침 리얼이에요 갈게요 갈게요 글로탈리사도 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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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하다 자 여러분 발음을 잘하세요 브란셀라가 발음했어요 말에서 일정을 일정을 확인하다 알겠어요 일정을 확인하다 일정을 확인하다 자 따라하세요 일정을 확인하다 일정 일정을 확인하다 아니야 일정을 확인하다 일정을 확인하다 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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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일정 확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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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요 일정을 확인하다 자 시피해 말은 뭐예요 브란셀 consultar agenda 아헨다에서 일정? 아헨다에서 일정? 공필음하러 아헨다? 네, 당연히 일정을 확인하다 또? 없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음식을 준비해야 해요 여러분, 모임을 준비해요 모임을 준비해요 음식을 준비해야 해요 초대를 받아야 돼요 참석해야 돼요, 안 돼요? 가기 싫어요? 안 가도 돼요 가고 싶어요? 참석해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여러분? 일정을 확인해야 돼요 일정을 확인해야 돼요 아헨다 그리고 시간을 정해야 돼요 시간을 정해야 돼요 아이고, 시간을 세 번호로 라오라? 세 번호로 라오라? 세 번호로 세? 라오라? 오케이 네 번호 라오라? 네 번호로 라오라? 아헨다 장소로 라오라? 세 번호로 세 번호로 세 번호로 세 번호로 라오라? 연락을 하다? 네 contact고 contactar contactar 아 아예 사람을 초대하 invitar 아 아예 헤비를 모으다 아이고 헤비를 모으다 다시 말해주세요 네 번호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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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세시도 꼬부라로 라헨테 아 아 미클라세 아 미클라세 노 노케이로 노케오 자오케이 알겠어요 여러분 선생님하고 어휘공부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기억해요 안해요 어휘포연 선생님 기억했어요 요 운뽑고 아프렌디 기억했어요 여러분은 숙제했어요 미리 기억하세요 꼭 기억해야 돼요 네 기억해야 돼요 선생님 운뽑고 공부했어요 선생님 기억 다해요 오케이 네 네 네 자 을게요 리얼게요 자 신디야 읽으세요 을게요 는 명사들에 붙어서 어떤 일을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다 자 중요해요 의지가 중요해요 의지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오케이 말해요 의지가 있어요 알겠어요 을게요 리얼게요 의지가 있어요 오케이 네 먼저 스테파니가 읽었어요 말했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아 의지 알아요 의지 미안해요 선생님 미안해요 자 동사 뒤에 붙어서 어떤 일을 하겠다 하겠다 꼭 하겠다 의지가 있어요 자 무슨 뜻이에요 프란셀라 문장 문장 을게요 리얼게요 는 동사 뒤에 붙어서 어떤 일을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다 을게요 또는 띄요 띄요 첫 junta después de un verbo para indicar la voluntad de hacer algo 의지가 있어요 있어요 선생님이 말해요 의지가 있어요 알겠어요 한국어를 여러분 선생님이 말할까요 아 아 에스테파니가 말했어요 아까 투이시가 투이시가 시간을 물어볼게요 선생님이 말해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투이시가 시간 투이시가 시간을 물어볼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투이 투이 이래야 물어볼 거예요 앵 구투로 에 불란 오케이 솔로 불란 뺘로 투이시가 말했어요 투이시가 어떻게 내가 내가 요요요요요 내가 시간을 물어볼게요 투이가 의지가 있어요 알겠어요 볼른따드 있어요 그래서 을게요 미을게요 를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요요요 오케이 요 뺀고 볼른따드 오케이 바라 바라 브레고 따르 라 오라 오케이 띠에 오라 띠에 노 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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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디오 먼저 보세요 비디오 먼저 보세요 수술실 간호사로 근무를 하였고 2018년부터 국경험의사회에 들어오게 되어서 이제 함께 연습해요 응 는 미안해요 선생님 진짜 정신없어요 박수 여러분 그림을 보세요 식당에 갔어요 주문을 해요 여러분은 무엇을 먹고 싶어요? 선생님은 비빔밥이 먹고 싶어요 비빔밥을 먹을게요 다음을 봐요 전화가 왔어요 나타샤예요 그런데 지금은 통화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해요 미안해요 나중에 전화해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여러분이 무엇을 할 거예요? 먹을 거예요 먹을 거예요 갈 거예요 할 거예요 또 여러분이 약속을 해요 먹어요 가요 해요 먹어요 이때 을깨를 사용해서 말할 수 있어요 먹을게요 갈게요 할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을, 개는 동사와 함께 써요 먹다 먹다 받침이 있어요 을, 개를 써요 먹을 게 이렇게 말해요 하다 받침이 없어요 리을, 개를 써요 할 게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해요 팔다 받침이 ㄹ로 끝나요 받침이 없어져요 리을, 개를 써요 팔 게 이렇게 말해요 받침이 있어요 을, 개를 써요 받침이 없어요 리을, 개를 써요 받침이 ㄹ로 끝나요 받침이 없어져요 리을, 개를 써요 여러분 그런데 잘 봐요 먹을 게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먹어요. 할게 내가 해요. 팔게 을게는 내가 말할 때만 써요. 내가 말할 때만 써요. 알겠어요? 내가 말할 때만 써요.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알겠어요? 무엇을 먹을게? 안 돼요. 내가 음식을 만들게? 이렇게 물어요. 을게를 사용하지 않아요. 이제 예문을 봐요. 지금 통화할 수 있어? 지금은 나가야 해. 내가 나중에 전화할게. 이제 문법을 연습해 볼까요? 알겠어요? 여러분, 선생님이 질문할게요. 선생님이 질문할게요. 여러분, 수업을 마친 후에 복습을 할 거예요. 네요? 네요? Patricia? 네요. 복습... 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프랑스엘. 네, 복습을 할게요. 네, 복습을 할게요. 할게요. 네. 왜? 왜? 내가. 네, 내가. 공부로 메사, 공부로 메사. 공부로 메사. 약속. 선생님이 질문을 했어요. 할 거예요? 리얼 거예요. 수업이 돼야, 수업불안. 오케이? 엔 후투로. 브란셀라. 수업을 마친 후에 한국어 수업 복습을 할 거예요. 솔로 프레군타. 두 블랑 엔 후투로. 브란셀라가 대답을 해요. 잘 들으세요. 브란셀라가 대답을 해요. 내 선생님 복습을 할 거예요. 내 선생님 복습을 할게요. 네, 선생님 복습을 할 거예요. 네, 선생님 복습을 할 거예요. 이 선생님이 복습할게요. cuando escucho los tipos me siento me siento feliz con cual cual respuesta de francesa al que yo sí o bueno bueno o bueno 선생님이 들어요 o se jenny porque yo estoy feliz 내 복습을 할 거예요 me arras o no solo plan entiende ahora entiende entonces 여러분 복습할게요 no puede preguntar ok 할 거에요 el 거에요 y el 거에요 preguntar solo yo hablo con el que el que yo y el que yo entiende a que se cumanaanco yo lo entiende a que yo me pegue y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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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 nos esté ya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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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tén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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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 아 로고 이제 여러분이 말해요. 을깨를 사용해서 말하세요. 이 문제는 누가 풀어 볼까요? 제가 을깨를 사용해서 어떻게 말해요? 대답하세요. 제가 풀어 볼게요. 제가 풀어 볼게요. 제가 풀어 볼게요. 제가 풀어 볼게요. 알겠어요? 이 문제 누가 풀어 볼 거예요? 누가 풀어 볼까요? 누가 풀어 볼래요? 누가 풀어 볼까요? 누가 풀어 볼까요? 볼까요? 오까요? 모두 말할 수 있어요. 선생님은. pero ustedes necesitan contestar 제가 풀어 볼게요. 오! 제가 풀어 볼게요. 알겠어요? 제가 풀어 볼게요. 내가! 내가! 알겠어요? 알겠어요? 오케이, vamos! 문제를 제가 풀어 보고 싶어요. 제가 풀어 볼 거예요. 말하고 싶어요. 을깨를 써서 말할 수 있어요. 풀어 볼게요. 풀어 볼게요. 라고 말해요. 같이 말해요. 같이 말해요. 이 문제는 누가 풀어 볼까요? 제가 풀어 볼게요. 같이 말해요. 잘했어요. 같이 말해요. 다음을 봐요. 오늘 파티에 몇 시에 올 거야? 9시까지는 문제를 풀어 볼까요? 오늘 파티에 몇 시에 올 거야? 자, 반해서. 9시까지는 갈게요. 아니에요. 갈게요. 아니에요. 자, 누가 말할 수 있어요? 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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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말이에요, 반해서. 반말 지금. 오늘 파티에 몇 시에 올 거예요? 아니야. 올 거야? 친구예요, 친구. 알겠어요? 네네, 알겠어요. 그래서 오늘 9시까지는 갈게요. 갈게요.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같이 볼까요? 알겠어요? 네. 같이 볼까요? 파티에 가요. 아홉 시까지 가요. 나타샤한테 약속해요. 파티에 가요. 기àn카를 써서 말할 수 있어요. 갈게요. 갈게요. 라고 말해요. 같이 말해요. 오늘 파티에 몇 시에 올 거야? 아니면, 9시까지는 갈게. failed. 너무 잘했어요. 가요, quadası는 ata supercom DID CARift pill 수업을 마친 후에 복수업을 할 거야? 네, 복수업을 할게 할게 선생님한테 할게? 할게요 할게요 알겠어요 잘했어요 여러분 유키씨한테 연락을 안했어 자 이제는 여러분 알았어요 모임 준비 의유와 표현 알았어요 그리고 문법도 조금 이해했어요 맞아요? 이해했어요 오케이 자 투이하고 타와니 이야기해요 투이 브란셀라 바니야 말할 수 있어요? 바니도 연습해야 돼요 말하기 바니 바니 수업이 끝난 후에 우리 반 친구들 한번 모일까요? 자, 스페인 말로 어떻게 말해요? 자, 스페인 말해주세요 자, 스페인 말해주세요 자, 다왕 신디야 좋은 생각이에요 모두 모여서 모두 모여서 재미있게 놀고 맛있는 음식도 같이 먹어요 맛있는 음식도 같이 먹어요 같이 먹어요 자, 스페인 말해주세요 자, 스페인 말해주세요 자, 스페인 말해주세요 스페인 말해주세요 자세요, 신디야 네, 선생님 신디야는 매일매일 늦게 자요 선생님이 봤어요 매일매일 늦게 자요 잠을 푹 자세요 오케이? 네 오케이 자, 바니 그러면 제가 친구들 친구들한테 진간을 물어볼게요 자, 스페인 말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친구들한테 진간을 물어볼게요 자, 스페인 말해주세요 어떻게 말해요? entonces le preguntaré a mis amigos la hora me preguntaría entonces le preguntaré a mis amigos le preguntaré de a mis amigos la hora 선생님이 선생님이 질문 있어요 여러분 선생님이 질문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물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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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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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냥 뭐 그룬에 도로 구همход을 그Z dere만 네 네 뭘 이유로 과일 코엘이 as 알아들어 제가 제가 하다 네 이제 네 이제 네 네 네 네 아무것도 네 그렇게 신 볼른따 의지가 없어요 물어볼 거예요 의지가 없어요 물어볼게요 그래서 voy a preguntarle voy a preguntarle 네 다완 네 좋아요 그러면 제가 노종의 식당을 제약할게요 네 좋아요 그러면 제가 나중에 식당을 예약할게요 예약할게요 이렇게 예약할게요 예약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예약할게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예약할게요 예약할게요 다완 시 의지가 있어요 다완 예약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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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침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들을 거예요 잘 들을 거예요 잘 들을 거예요 들을게요 잘 들을게요 선생님 말해 주세요 잘 들을게요 선생님 말해 주세요 오케이 네 네 받침 기억이 받침 기억이 오케이 다음 다음 자음 히엇을 만나요 오케이 그래서 그래서 만나서 거센 소리를 해야 발음 해야 돼요 알겠어요 지금 알아 들어요 여러분 다시 선생님이 말해요 받침 기억이 다음 자음 히엇을 만나서 거센 소리로 발음 해야 돼요 알겠어요 네 네 알겠어요 그래서 예약할게요 예약할게요 알겠어요 다음 자음 다음 자음 뭐예요 스페인 말로 vocal consonante 자음 consonante 다음 siguiente 네 네 네 네 좋아요 그러면 제가 나중에 식당을 예약할게요 네 어떻게 말해요 Cindy 네 네 네 네 그러면 몇 번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레스피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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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포야 레스피라드 오케이 알겠어요 자 여러분 잘 알겠어요? 안보고 들어보세요 안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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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보세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대화 2 시험이 끝난 후에 우리 반 친구들 한번 모일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모두 모여서 재미있게 놀고 맛있는 음식도 같이 먹어요 그러면 제가 친구들한테 시간을 물어볼게요 네 좋아요 그러면 나중에 제가 식당을 예약할게요 알겠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네 대화 2 시험이 끝난 후에 우리 반 친구들 한번 모일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좋은 생각이에요 모두 모여서 재미있게 놀고 맛있는 음식도 같이 먹어요 그러면 제가 친구들한테 시간을 물어볼게요 네 좋아요 그러면 나중에 제가 식당을 예약할게요 알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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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깨요는 을깨요 리얼깨요는 동사 뒤에 붙어서 어떤 일을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다 나 을깨요 리얼깨요의 주어로는 주어 스웨트 스웨트 오케이? 네 스웨트 대 을깨요 리얼깨요로 나 요 저 우리 노스트로스 1인칭 1인칭 알겠어요? 오케이 네 앞에 오는 동사가 제가 식당에 제가 식당에 전화해서 예약을 할게요 알겠어요? 오케이 앞으로는 수업에 일찍 올게요 알겠어요? 자 여러분 할게요 리얼깨요 네가티브 엑스프레이션 있어요 없어요? 엑스프레이션 대 네가티브 자 을깨요 리얼깨요 부정 표현은 지 않을게요 오케이 지 않을게요 하지 않다 하지 않을게요 오케이 오 안을 사용할 수 있어요 안 안 할게요 안 할게요 오케이 네 알겠어요 그런데 요 땡고 볼른따드 그래서 못 노 솔로 안 오케이 못 할게요 안 돼요 안 할게요 돼요 오케이 안 할게요 요 볼른따드 미 볼른따드 오케이 못 할게요 아니에요 못 말해요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선생님 건강에 나쁜 음식은 안 먹을게요 오 먹지 않을게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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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번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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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어볼 거예요 읽어볼 거예요 네 읽어보세요 네 읽을게요 네 읽을게요 네 읽을게요 한국어 수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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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수업 끝난 후에 한국어 수업 끝난 후에 잘 거예요 네 네 잘게요 네 잘게요 네 잘게요 아이씨 아니에요 자 오케이 다니아는 잘게 잘 거예요 바네사는 잘 거예요 수업 끝난 후에 잘 거예요 오케이 공부 안 할 거예요 자 다니아는 수업 끝난 후에 잘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안 잘게요 안 잘게요 안 잘게요 공부할게요 I estoy feliz 네 pero 바네사 잘게요 네 잘게요 I no estoy feliz 아니요 바네사 알겠어요 네 바네사 반이 수업 끝난 후에 저녁을 먹을 거예요 안 먹을게요 저녁 먹어야 돼요 안 먹어요 안 먹을게요 네 저녁 먹을 거예요 안 먹을 거예요 안 먹을 거예요 진짜 저녁 오케이 잘했어요 알겠어요 여러분 내가 디바 안 먹을게요 네 알겠어요 선생님 아이스크림 먹을 거예요 브란셀라 아니요 안 먹을 거예요 아니요 먹이 안 좋아요 그래서 안 좋아서 안 먹을 거예요 안 먹을 거예요 안 먹을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선생님에게 말해요 여러분이 선생님에게 말해요 선생님 선생님 내년에 저는 한국에 갈 거예요 내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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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한국에 갈 거예요 내년에 제가 한국에 갈게요 두 문장이 있어요 선생님이 어떤 문장을 들었을 때 선생님이 기다려야 돼요 안 돼요 오케이 에스테파니가 에스테파니가 말했어요 선생님 내년에 저는 한국에 갈 거예요 오케이 까렌이 말했어요 선생님 제가 한국에 갈게요 말했어요 선생님은 누구를 기다려야 돼요 까렌 까렌을 기다려야 돼요 선생님 제가 한국에 갈게요 오케이 네이오 기다려 게요 에스테파니가 선생님이 기다려 게요 요 제가 기다려 pug 기다려 Besides 너무 이끌었다. 아, 수플란? 오케이. 그때 봐요. 그때 봐요. 알겠습니까? 온 볼론 따드, 신 볼론 따드. 자, 여러분, 선생님이 생각해요. 여러분이,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했어요. 자, 다음 시간에 무엇이 필요해요? 다음 시간에는 무엇이 필요해요, 여러분? 연습이 필요해요? 네, 더 많은 연습이, 많은 형용사를 쓰세요, 이제는. 명사하고 같이 형용사를 쓸 수 있어요. 더 많은 연습이 필요해요, 오케이? 엔튼세스, 연습을 할 거예요, 여러분하고 같이. 숙제, 알겠지요? 네, 알겠어요. 숙제, 알겠지요? 이제는 선생님이 말 안 해요. 숙제, 알겠지요? 무엇을 해야 돼요? 알겠지요? 네. 오케이. 알아서 하세요. Espera. 웃음. 하셨어요. AUTONO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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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토 마티가 멘토 맨 때 세롯 아래야 신 신게 요 아로 요 b 아기 4 예 여러분 부인 아스 노체 좋은 밤 되세요 그리고 토요일에 수업을 해요 알겠어요 토요일에 봐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선생님 고마워요